띠리리리 띠리리리 따라라란 따란 아빠 저 진짜 큰 애가 볼 수 있어 아빠 너 이번에 얘네는 왜 이렇게 많지 않나 그래? 그러니까 이제 친해졌나 보다 내가 들을 때 한 마리만 퍽 잡으면 날 것 같은데 원래 그 소리 울리려고 하면 잘해주네 천천히 울리네 들어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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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라 한 마리 잡았다 잘 잡네 맞은다 맞았어? 띠리리리 띠리리리 내가 파주 만들어 줄게 응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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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라시아만 묘어내는거야 으라시아만 둬며 믹으면 나와요 으라시아만ư아 으라시아만 유저나 으라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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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발 딘성 어디가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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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, 린이는 이 정도가 파도라고 생각하지 않겠지? 아빠, 린이는 이 정도가 파도라고 생각하지 않겠지? 아빠, 이 정도는 파도라고 생각할까? 아빠, 내가 린이가 파도라고 생각할 만한 내가 해볼게. 아빠가 얘기해줘. 아빠, 봐봐 일단 1단계, 이건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? 아빠, 그건 그냥 물방울. 물방울? 응. 그럼 이거는? 그건 물벼락. 물벼락? 그러면 이거는? 어, 그건 파도. 아니, 이렇게 작은데? 그 정도도 파도일 것 같은데? 니네한테는? 응. 그러면, 이거는? 아이구, 물벼락. 이게? 이게? 아이고. 이게? 이게? 아빠도 물벼락만 있잖아. 니네의 생각에. 그거는 물벼락. 아까처럼 물을 하늘로 튀기는 게 아니라. 앞으로? 물이? 물이 무거워. 그렇지. 그게 파도지. 니네한테. 그거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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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도지. 그거는? 어. 파도지. 여하. 이거, 이대로 이거 물벼락이라고 생각하겠지? 응. 근데 이거는? 이거는?? 이거는? 이거는? 이거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